장주식 작가입니다. 저는 60살부터 시작해서 배운 것이 버킷리스트 목록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하나씩 실천하고 있는데 저 역시 처음에 시작을 할 때에는 두렵고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계속 하다 보니까 지금은 하모니카와 마술과 아코디언 또 책쓰기 유튜브 또 지금은 또 강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배우려고 할 때에는 미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또 미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기 기사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95세에 처음으로 붓을 들어 98세에 첫 전시회를 연 종옥희 할머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4월 26일날부터 전시회를 인사동에서 할 겁니다. 할머니는 처음에는 무언가를 시작하기에 늦은 나이는 없다는 것을 보여준 모지스 할머니를 여러분들 기억을 하십니까? 모지스 할머니는 미국 사람입니다. 76세에 처음으로 붓을 들어 101세로 눈을 감을 때까지 미국의 국민 화가로 불렸던 에나, 메리, 로버트슨, 모지스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1860년에 태어나서 1961년에 돌아가신 분이네요. 그런데 여기 또 우리나라에 95세에 처음 그림을 그리기 시작해서 3년 만에 98세의 나이로 첫 개인전을 여는 한국의 모지스 할머니가 있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종옥희 할머니입니다. 이 할머니가 처음으로 수채화를 시작한 것은 불과 3년 전 내경색으로 요양병원에 입원 중이던 할머니가 어느 날 병문안을 온 사이에게 자랑을 했습니다. 내가 일제시대 때 초등학교 다닐 때 그림을 꽤 잘 그렸다고 담임선생님이 내 그림을 복도에 붙여놓고 칭찬을 해주셨지. 하가이자 경영자인 그 사이 000 그룹 회장은 며칠 후 수채화 물감, 붓 같은 그림 도구를 장만해서 요양원을 찾아갔습니다. 장모님께 선물하고 수채화 기초부터 가르쳐드렸더니 기작이 일어났습니다. 실체에 앉아 매일 3시간씩 집중해서 그림을 그리시는 겁니다. 주말마다 방문해서 받으린 지 몇 달 만에 실력도 쑥쑥 늘고 건강도 좋아지셨어요. 그 강 회장은 그림 덕분에 요양병원에서 태어난 장모님은 요즘도 그림 삼매경에 빠져 계신다며 그동안 그린 수채화 200여 점 중 60여 점을 골라 가족들이 첫 전시회를 마련했다고 전했습니다. 26일부터 내일부터 5월 2일까지 서울 인사동 갤러리 라메루에서 자연의 풍경이라는 제목으로 열린다고 합니다. 충남 공주에서 자란 할머니가 기억 속 노른 들판과 나무 옹기종기 모여있는 집과 사람들을 그렸습니다. 백세를 앞두고 건져 올린 맑은 동심의 세계다. 이런 기사 내용을 접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95세에 무엇을 시작을 하겠습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어려운 얘기지만 95세에 붓을 들어서 3년 만에 전시회를 여는 종옥희 할머니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시사점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박수를 쳐드리고 시간이 되면 그 전시회에 구경을 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여러분도 시간이 늦었다, 나이가 많다, 바쁘다 그런 것은 핑계일 것 같습니다. 무조건 도전하십시오. 감사합니다.